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위드 뉴스 박민강 기자, 2008년 만수르가 맨체스터시티, 이아맨시티, 인수 후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우디와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은 축구 산업에 큰 투자를 하였다. 물론 인수 초기에는 중동 아시아 국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일종의 쇼라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지만 만수르는 펫과 루디올라 감독을 선임하고 패비 혁신적인 전술 트렌드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꾸준한 금전 지원을 하였다. 그 결과 22에서 23시즌 맨시티가 트래블을 달성하며 세계 최고의 팀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EPL에서 맨시티의 입지도는 굉장히 높아졌고 EPL 전체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며 축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결과 EPL은 현재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며 유럽 오데리그라 불리는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만수르는 맨시티 인수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축구 클럽들을 인수하며 시티 풋볼 클럽이라는 지주 회사 형태의 기업을 설립했다. 이렇게 한 명이 여러 구단을 소유하는 것을 멀티클럽 오너쉽이라고 칭하는데 이것을 통해 만수르는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많은 구단들을 운영하여 많은 금전적 이익을 보았다. 물론 만수르의 경우처럼 성공한 사례만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과거에는 마치 축구에는 관심 없는 부자들이 유명세를 떨치기 위해 PC축구 게임을 하듯 재미의 목적으로 클럽을 인수하여 감독의 권한을 침해했고 만약 구단 운영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면 투자 비용을 줄이며 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만수르를 시작으로 여러 중동 아시아 국가들이 부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구단을 인수하기 시작했고 만수르는 멀티클럽 오너쉽이라는 개념을 유행시키며 부자들의 구단 인수 실패 사례보다 성공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후 유럽 북미 등의 다양한 클럽을 인수하며 축구 클럽 투자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한 중동 아시아 축구 시장은 자국의 축구 인프라를 확장하며 단순 엔터테인먼트 산업보다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다. 카타르는 2011년 PSG라는 세계 최고위 클럽을 인수하며 축구 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2022년 월드컵 개최를 하여 축구 경기장 훈련장 등의 자국 축구 인프라를 건설하였다. 또한 최근 두 번의 아시안컵에서 연속으로 우승하며 국가대표팀의 수준 또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2022년 EPL의 뉴캐슬을 인수하며 축구 시장의 본인들이 존재를 알렸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자국 리그는 2022년 겨울에 세계 최고의 스타인 호날두를 영입했고 2023년 여름에는 막대한 이정료를 들여 네이마르 벤제마 칸트 등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며 자국 리그의 수준을 향상시켰다. 과거 아시아 축구는 변방의 국가들로 약간의 선전을 하게 되면 축구계에서 이변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동아시아의 선전과 더불어 중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강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선전도 이어지며 유럽과 남미 위주의 축구 시장을 벗어나 더욱 큰 산업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물론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만큼 종교적 문제나 리그의 인프라 구성 등 여러 개선점이 필요하지만 어떤 시장에서도 확장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 투자와 관심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